아이고 저 인간들은 정체어린 뽀바닥라들은 서로 잡아먹지도 못해 그저 놈 안좋은것들만고라 아이고 괜한 마리오당에 족족들 싸우죠 족족들 싸우죠 바람이 참 좋은점도 쉽고 일러당 보면 참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거 단점도 쉽고 크는디 좀 단점만 생각허용 이 사람 관계를 맺으나 좀 일넘에 있어서 그것만 자꾸 골아가민 원 정다실라정 아니더나 일을 하자넘인 다 저 한쪽만 방탭력가게 오늘 돈이 어떤게 별로네 일넘에 있어서 애가모 아이고 나도 어디가 하소개 저 부녀회원들 아이고 성님 좀 일넘에 있어서 애가모 저 부녀회장쯤은 아이고 우리 성님 저 어디 저 정치하는데 젖있나 가민 우리 성님 잘랄꺼야 잘랄꺼야 하도 죽으련 나도 헛을 해봤으다 인혁도 마찬가지라 이사름아 인혁 나 좋은점 혼점이라도 이서 인혁 눈엔 나한테 못딱 굳진거 아니라 아이고 개민나 아방 점 단점만 있으시민 이거 이거 이 세월 아방 죽고디서 어디 가볼지 아니행윤에 살아시구가 그건에도 죽은거 호나라도 이신난 그거 배려면 살았쥐 그걸로 뭐라 미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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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식어나마나 이재왕 그걸로 말이었지 도시를 것도 없고 점 양 이거 저 사람 점 영포민 이거 두개가 어신사름이 어디 수가게 그건에도 자꾸 그사름 잘못하는거 점 화살 부족한거 그것만 배려당보민 자르는 것도 싶고 좋은점도 싶고 그걸 배려지 못하난 살엄신든 이것도 있고 점 단점도 있고 그건역가 거멍 허설고개도 한번 돌려보고 인혁 자신도 돌아보고 그건역 삶인 조합일거담씨다기 개나 살엄이 미식을 볼 땐 이 보는 각도에 따랑 떠나지는거여 보는 각도에 따랑 육자가 구자로 보여주고 구자가 육자로 보여주는거 아니라 사름을 굳은걸로만 인혁이 날 보듯이 그저 단점만 방 두루 제주토민 전자한테 외노니 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검신 단점만 고독한 사람 아이고 이 아방냥 무사 아방이 어디 스피커만 아니 들렀쥬 나 허주내왕 댕겼쥬 미신 허주내왕다 말하다가 집이서 아방신대 다다다다다다다다하고 저 면불러들 노래를 불러도 어디가면 거기에도 사람들 아이고 저 춘대기 아방 빙빙 노난 어떤 삶이 고달프고 어떤 속상하지 아니오까 거기에도 아이고 거기에도 우리 아방 어디강 놈신대 사기 안치고 어디강 사기 안치고 좀 놈 가심 아프게 이제 사람을 속섭 없애기 어디강 놈 가심 아프게 아니오고 좀 놈 거기 놈신대 거기 구진일 아니오는 사람이메 공헤도 공헌점이 신한 공들 알고 핑핑 노는 것도 1호재개 아방 큰 그림을 그리자니 수각이 공헤불 냄새 다 내얼 시크림말이 속도 법적이 공헤나 밖에 나가민 아방허주 아니노암쥬 아방이나 저 스피커만 아니 들렀쥬 그저 어디가민 그저 각시 집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시끄랑 못살공 미시건 날 잡아먹을 듯 달려들고 아방이 나허주를 내방된 겸쥬 난 어디가민 참 아방허주냅지 아니엔 거기에도 동네 유지역활이라도 나가 말논마디라도 헌한 아방 건허주기나 앞서게 개님 이래 좋은점 드실때는 말아니라 개그 좋은점으신사람이 어디서가게 단점이시면 이것도 있고 이거이시면 단점도 있고 사람이 있다 개님 이래 신사입니다 혼자만 주와봐 예예 헛설만 그저 헛설만 추구려주민 그놈의 신사입니다 아방양 나가 은행으로 바저라다다 그 기분력 날 때 혼자랑 착주면 얼마나 좋아 나 요새 동물업아판 다 나 말만하면 동물업 돈 얘기만 하면 동물업 그저 바티 가지도 못하고 요새 참 놈들은 고사리꺼꾸레 가믄 매끈해져 이번이 누게꺼 맞춰놓은 그디어민 돈들어올거 여미시거에도 아이고 아이고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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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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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멩 아이고 시어멩어멩 그저 동물업아판 아무것도 못하는 각 시신들의 손을 벌리러 가니 어디로 남수 가게 알아서 아이고 나 저 아 방 착착 뭔가 좋지 나 포랑 누게 오만은 죽게놈이 날 포라볶어 확실해 포라볶어 확실해 포라볶어 헛땅다 씌어먹어고 똥따마 감신지 사원 먹음 죽제네 또 수다교구만 온게